와,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네요.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,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. 그래, 꽃 향기가 나... 하지만... 어? 뭔가 이상하네... 에이,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. 저...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 봐요. 릴리! 릴리, 들려? 릴리! 드론을 먼저 흘리다니... 진화했구나. 평범한 녀석은... 아니야. 아니, corre! 릴리! 야, 이 mechanical 짓냐? 아... 드론이 유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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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